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송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매우 짧은 컨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 엔비디아 새 그래픽 카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업계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을 어느정도 취합한 내용이며 오피셜에 각각도 보시면 됩니다. 일부가 다를 수는 있으나 일단 1, 2번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삼 한번 보시고 혹시나 제가 틀리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2060 12기가 버전이 출시가 됩니다. 쿠다코 2,176개 대략 2060 슈퍼랑 쿠다코의 개수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MSRP는 약 300달러지만 과연 4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될까요? 업계 관계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 MSRP보다 2배 이상 비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한 7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모르죠. 혹시 초기 출시 특가로 좀 싸게 나올 수 있을지도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지금 논 LHR 버전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에 끌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초기 물량이 아주 넉넉한 것도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월 7일 출시가 되더라도 여러분 손에는 아마 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3070 Ti 16기가 버전 그리고 3090 Ti 24기가 버전이 예정 중입니다. 한때 3090 Ti 같은 경우에는 3090 슈퍼가 나온다라는 소문이 파닥에 퍼지기도 했었으나 Ti라는 명칭은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이건 1월 17일쯤에 출시가 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날짜야 바뀔 수도 있겠죠. 쿠다코 개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90보다 조금 더 많아졌죠.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3070 Ti 16기가 버전 같은 경우에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다라는 평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스펙을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달 보름쯤 뒤면은 여러분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80 12기가 버전 3080 20기가 버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3080 20기가 버전은 잘 찾아보면은 내용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보자. 아마 이거일 텐데요. 3080 3080 Ti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정확한 명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3080 20기가 버전이 테스트 결과 유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쿠다코어 개수는 만 496개로 상공구공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했을 때 해시레이트도 125 정도. 오버클릭했을 때 125고. 오버 안 했을 때는 110대 후반 초반 정도로 상공구공하고 거의 동일한 채굴 능력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가격도 동일할 것 같은데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이 3번도 출시된다는 얘기가 살살 돌고 있어요. 특히 이번 3번에 3070 Ti 라든지 아니면 3080 슈퍼 혹은 3080 12기가 버전 이런 거는 작년 말에 이미 나온다는 얘기가 파도하게 돌았던 제품들이죠. 근데 출시가 미뤄지거나 취소됐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굳이 6000 시리즈 AMD에 그거 대응하는데 기존 제품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다가 채굴 때문에 충분한 판매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라인업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존 제품을 좀 더 많이 만들어냈는데 집중하면은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요. 근데 이제 슬슬 코인이 끝물이 다가오나 혹은 3차 시즈 판매고가 생각보다 신통치 않거나 아 근데 그건 아닐텐데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난 3차 시즈 지금 잘 판매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비싸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새로운 버전을 낼 게 거의 확실시 하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1, 2번은 거의 오피셜이라고 보면 되고 3번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3번도 오피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송주님 그래서 이 1, 2, 3번 나오는 거 저희가 좀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기존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리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깨 관계자 말로는 지금 1번, 2번, 3번 전부 다 물량이 넉넉하게 공급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다보니 테스트용 샘플 정도만 시장에 풀릴 것이고 실제로는 공급이 거의 안 될 테니까 기존 제품의 시장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다가 MSRP가 안 지켜진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1년 정도 됐잖아요. 뭐 지금 MSRP 이렇게 싸게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시장 판매가는 해시레이트에 의해서 정해지는 만큼 채굴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뭐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풀린다 하더라도 글이 청신호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어깨 관계자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 그리고 심지어 이 제품들 대부분 다 논 LHR 버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 최애 이거는 뭐 시장에 팔 생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짧게 다시 제가 5번째 영상 올린 건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새해 그래픽 카드 소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오늘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생방이도 노빡이도 못하는데 뭐 데이트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가족 여행 때문에 한 3박 4일 정도 자리를 빌 예정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며 혹시나 이 뉴스가 조금 다르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번은 오피셜인 거 거의 확인하고 올려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딴처네보다 좀 늦은 거예요. 늦은 건데 아마 맞을 거야 1, 2번은 그렇게 얘기하고 3번은 확실치 않으니까 조금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